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워낙에 제 방송에서 많이 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박성배 시장 있죠. 옛날에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아수라 영화를 또 그렇게 추천으로 띄워주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혹시 주말 동안 영화 볼 게 없냐 하시는 분들은 아수라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겁니다. 감독이 이거는 무슨 뭐 작정하고 예견까지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 한 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보시면 재밌게 그리고 또 소름끼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세상을 뜬 게 그게 이제 우리를 소름끼치게 만드는 부분이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로 뭔가 이재명이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인해가지고 억울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또 했던 일이 부풀려져가지고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는 억울한 모진 고통을 당해서 참다 참다가 못 참고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인데요. 이 얘기가 지금 많이 퍼지지 않고 기사로도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모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모경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었고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뭐 화제가 됐고 이해찬인가 그때 이제 또 인재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수준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질해 성질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킥복싱협회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준 씨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작년 10월 달에 이모경이가 공개했던 녹취록 그 녹취록으로 인해가지고 액구준 관장 한 명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모경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위증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국감 현장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좀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은 이번 국감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녹취 그러니까 이모경이가 공개했던 녹취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강신준 참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녹취가 조작이 된 짜깃기가 된 녹취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관장이 이제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건데 문제가 됐던 그 녹취록부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문제가 됐던 녹취록인데 저 녹취록을 가지고 이모경 측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 저거는 원본 파일이다라는 것이고 강신준 참고인 같은 경우는 저거야말로 이제 녹취가 조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모경이 주장하는 것은 nbn에 아까 전에 그 방송에 화면에 있었던 사람 그 이제 사람도 바로 이제 강신준 본인 스스로가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강신준 씨 같은 경우는 그래 nbn에 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는 내가 맞다. 그리고 저 nbn의 기자랑 대화를 했던 것도 내가 맞다. 그런데 그거는 nbn 방송인 것이고 당신이 작년 10월에 공개했던 녹취록 그 녹취록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번에 극단 선택을 했던 관장이다 라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거에 대한 썰전이 이제 이번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그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이틀 전 증인은 작년 제가 질의한 단증 부정 발급 실태 영상에 대해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 목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질문으로 인해 다른 분이 괴로워하다가 극단전 선택을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녹취 파일 nbn이 짜짓기에서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거는 nbn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그 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증인? 네? 제가 지난해 국감 때 틀었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똑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 내용까지 보셨으면 정확하게 강신준 참고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nbn 방송이 있는 거야? 그게 그거야 내가 맞기는 맞지만 이모경 당신이 작년도에 공개했던 그 녹취록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관장이다. 이게 지금 강신준 참고인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게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모경이가 강신준 참고에는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가만히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실제로 이모경이가 강신준한테 했는지 그 폭로도 들어보시죠. 이틀 전에 증인에게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작년 지난해에 있었던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나오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저 이끌고 와서 저 협박을 하셨죠. 그래서 킥복싱 단지는 없앤다고. 제가 그렇게 요청드렸죠. 겁니다.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협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협박한 적 없습니다.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배려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금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국감이 열렸을 때 그때 이모경에 대해 가지고 강신준 참고인이 폭로를 했습니다. 당신이 조작이 된, 짝잇기가 된 그 녹취록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모경이가 강신준 참고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속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냥 당신의 증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참고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줬던 게 아니라 사실상 반협박싱으로. 너 똑바로 말해라. 너 제대로 얘기 안 하면 킥복싱협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강신준 참고인한테 얘기했다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모경 같은 경우는 지금 협박을 했다라는 거가 강신준 참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킥복싱협회 회장을 맡았던 사람한테 킥복싱협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히 의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이모경한테도 이모경 당시 없애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의견이 되는 거고요. 그 의견은 우리가 협박성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다사다가 별막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저거를 가지고 씨름을 한 겁니다. 정말로 이모경이가 짝이 끼게 된 녹취록을 갖고 온 게 맞냐. 아니면 이제 뭐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강신준 참고인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이나 지금 한 세 번, 네 번을 얘기하지 않았냐. mbn 방송에 있는 거는 내가 맞고 지금 이모경이가 공개했던 그 녹취록은 내가 아니다. 이거를 수차례에게도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극단 선택을 했던 관장과 대화를 나누었던 통화 녹취. 그걸 아예 공개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공개가 되면 정말로 이모경에 의해가지고 관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이모경의 반응을 한번 직접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통화했던 그 해당 관장 1분밖에 안 되는데 그 녹취록을 한번 제가 틀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하십시오.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 관장이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아니 선서를 먼저 하시고 녹취를 틀으시라고요. 선서를 안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요청사항이 많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걸 하게 되면 수원지방법원이라든가 제가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 관장이 맞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선서를 하고 녹취록 틀겠습니다. 선서하세요. 그 포괄적이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선서하시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서하고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세요. 먼저 선서를. 그래서 강신주 참고인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관장과 통화를 했던 내용 그거를 공개하겠다. 그 공개하면 쉽게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왠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가지고 민주당과 이모경은 선서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신주 참고인 본인 스스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민준이었나 그 사람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괄적으로 이거를 증인 선서를 했다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모경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관장과의 녹취록 그게 공개가 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합리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면서 공개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귀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들이 나서가지고 저 강신주 참고인이 공개하려고 했던 녹취록이 뭔지 그거 확보하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받아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도대체 이모경이가 틀었던 녹취록이 뭐냐. 강신주 참고인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관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모경 같은 경우는 MBN에 등장했던 강신주. 그게 지금 내가 틀었던 녹취록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MBN의 그 녹취록 우리가 들어봤으니까요. 그 녹취록의 내용과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 작년 10월에 이모경이가 공개했던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단축단은 1단까지는 원래 한 달도 가능해요. 2단만 하면 돼요? 2단이 어느 정도 잡을까요? 3개월? 3개월? 10회 이걸로 할 수 있죠? 10회 할 수 있죠. 10회에서 킥복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1단은? 네. 1단을 최대한 빨리 따고. 그래서 PT 20분 받고 2단 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빨리 빼줄 수 있어요. 2단까지 한꺼번에 빨리 하고 싶다. 3개월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1단 25, 2단 35. 더 심각한 것은 멈춰주세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얼핏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원본이라고 하는 녹취록의 그 대화 내용과 지금 이모경이 공개했던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사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신준 지금 참고인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 이모경 당신이 작년 10월에 틀었던 그 녹취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그 녹취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라 관장이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명명백백하게 강신준 참고인이 얘기했던 관장과 대화를 나눴던 1분간의 통화. 그 통화 내용 속에 내가 지금 이제 이모경으로 인해가지고 이모경이 공개했던 녹취록을 인해가지고 억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이모경이가 극구 말리고 있는 것인지 공개되는 것을 왜 민주당이 말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저거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